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과목 오늘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제 4과목 소비자와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오늘 일장에 해당하는 시장 환경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 함께 이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구조를 먼저 배울 텐데 그렇다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그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실 수 있는 막 전통시장 이런 부분이 있죠. 말 그대로 그 다양한 제품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물리적 장소의 개념이 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들 실제로 매장에 가거나 상인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실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일종의 교환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날의 시장은 이런 장소적 물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거 혹은 교환이라고 하는 거 즉 내가 어떤 그 금액을 내면요. 여러분은 돈을 내겠죠. 돈을 내면 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재화나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적인 이런 기능을 하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시장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측면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즉 물리적 측면 물리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만 수행하는 추상적인 측면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전자상거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그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도 구매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가 점점 강화가 됨에 따라서 이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추상적인 측면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시장의 의 혹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수요자와 공급가자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시장에는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배우셨죠.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공급자와 필요한 제품을 사려는 구매자 간에 수요 그리고 공급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럼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매매 혹은 거래 그리고 유통까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수요라고 하는 것과 공급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어야지만 실제 거래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가장 좋은 시장은 뭐예요? 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알아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가장 좋은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소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배분이 어떤 다른 배분 방법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된다. 즉 시장은 시장 그대로 알아서 냅두면 알아서 질서를 가지게 된다. 그게 바로 뭐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스스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로 계속 읽으시고요. 자 판매 집단과 소비자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매매 거래로 유통이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대표적인 판매자는 공급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는 바로 수요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다시 말해서 공급을 하는 사람과 수요를 가지는 집단 혹은 사람 간의 매매 거래로 유통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근데 두 집단에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과 경쟁관계라고 하는 서로 굉장히 모순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함께 갖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소비자와 판매자 상호 간에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가장 좋은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소비자는 뭐예요? 싸면 쌀수록 좋아 라고 느끼는 반면에 판매자는 비싸게 팔면 팔수록 좋아 라고 하는 서로 다른 경쟁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더 많은 이득을 하나의 거래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서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거래에 유통됨으로써 상호 이익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판매자는 소비자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어요.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소비자는 뭐예요? 소비자는 판매자가 없으면 필요한 물건이나 용역 재화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서 구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고 서로 어느 정도 뭐예요?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집단은 이해관계와 경쟁관계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형태의 결정 요인입니다. 자 시장 형태의 결정 요인에는 제품, 거래 장소, 경쟁관계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볼 것은 바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쟁 상태에 따라서 시장의 구조가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배울 텐데 자 시장의 경쟁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수요자와 공급자의 비교. 자 시장에서 제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비교해서 그 수가 많으면 어떻대요? 그 시장은 비교적 경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대치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공급과 수요의 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빈도에 따라서 제품의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자의 시장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즉 소비자가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급자의 시장 가격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즉 수요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수요자의 시장 가격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화가 한 100개밖에 없는데 100명의 수요가 있는 경우와 100개밖에 공급이 없는데 1만 명의 수요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쵸? 자 그럴 경우에 이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이 형성될 때 어느 쪽에 더 많은 힘이 기울겠느냐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조금 더 비율이 혹은 균형이 맞는 이 상태보다는 자 아무래도 소비자가 수요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때 가격에 대한 결정권 영향력은 공급자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콘서트 티켓 되게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 티켓 생각해 보세요. 자 가격이 점점점점 치솟죠. 결국 공급자가 그 가격 결정력을 조금 더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시장 진입장벽. 자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데 있는 장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시장에서 기업의 진출 그리고 그리고 퇴출이 자유롭게 얼마만큼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에 더 자유롭게 진입과 탈퇴가 더 자유롭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시장의 구조가 좀 잘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정보 보유 정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판매자가 동종 상품의 지역에 따라 다른 값으로 받게 되는데 자 결국 이거는 뭐에 따라서다? 바로 정보의 보유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즉 소비자가 정보를 많이 알면 알고 있을수록 그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가 더 많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소비자가 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힘의 균형이라고 했었을 때 공급자와 소비자가 조금 더 그렇죠 판매자와 소비자가 조금 더 균등한 균등한 상태의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장의 경쟁성이라고 하는 건 이 네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간략하게 알아두고 가시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다음 보세요. 경쟁 상태에 따른 시장 형태에 나와 있죠.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게 어떤 시장일까요. 말에서도 나와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인데 자 얘는 굉장히 개념적이에요. 실제로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 자유로운 진입 탈퇴가 되고 완전 정보 즉 정보가 자유롭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정보를 충분하게 서로 균등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라고 하는 게 자유롭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시장 여러분이 찾기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되고요. 완전 정보 시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장은 아주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시장이다. 굉장히 이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도 완전 경쟁 시장의 밑에 짝뜨기로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주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진탈퇴가 진입과 탈퇴가 보장된 시장 완전 정보가 있는데 이거는 공급자뿐만이 아니라 수요자도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가 충분히 다수이고 이들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고 결국 시장에서의 힘의 균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 판매자와 기업과 소비자가 힘이 거의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시장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반면에 독점 봅시다. 여러분 독이 무슨 독자예요? 홀로 독자죠. 혼자서 모든 걸 점유하는 시장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시장이 바로 독점 시장이죠. 자 그럼 누가 혼자냐? 바로 공급자가 혼잡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공급자가 하나일 경우 그쵸 하나일 경우 공급 독점 시장이다 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공급자가 하나일 경우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수요자가 하나인 경우에도 수요 독점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공급에 대한 독점을 여러분들 많이 배워오셨죠. 자 독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혼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 같이 하나일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쌍방 독점이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 공급자가 독점일 경우가 더 많은 거겠죠. 자 그래서 진입장벽이 존재해서 진입과 탈퇴가 굉장히 어렵고요. 직접적인 대체품을 생산해 내는 그런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하다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왜 진입과 탈퇴가 어렵냐 라고 보면은 자 독점 시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장을 그쵸 그 시장을 다 이끌어 왔었죠. 그리고 어떤 경험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뤘어요. 자 경험이 많고 경험이라고 하는 게 많고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굉장히 최소의 가격으로 생산을 하거나 유통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낮춰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또 지식도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도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한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기업이 여기에 진입하기란 어렵다라고 하는 거겠죠. 물론 굉장히 나쁜 경우에는 이 독점 기업이 가격을 아예 높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점 기업이 어디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전이 대표적이죠. 그쵸? 한전이 대표적이다. 자 전기 생산하는 기업은 결국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유통해주는 곳은 바로 한전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약간 공공제의 개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필수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고 그리고 지식도 많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많다라고 하고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기업한테 어려운 진입 탈퇴, 즉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독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독점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 독점 기업한테 있겠죠. 자 그래서 약간 위험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물론 이 기업이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좋은 기업이라서 자 이 효율성을 바탕으로 가격을 낮추면 좋겠지만 자 이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뭐가 없댔었어요? 대체한, 그쵸? 얘 아니면 얘 아니어도 돼 라고 하는 이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자 가격 결정권은 거의 100% 이 독점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독점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과점 시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과점 시장은 소수의 업체 공급을 통해서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제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즉 타 기업이 타 기업의 행동을 고려해서 다들 행동을 하게 되므로 자 가격 인하를 통한 경쟁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누구 위주의 시장? 재벌. 그쵸? 소수 재벌 위주의 시장이죠. 자 전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기업 어디밖에 없어요? 삼성 그리고 LG 대표적이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소수 공급 업체인 거죠. 반면에 이 두 업체가 서로서로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대요? 서로서로 서로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 타 행동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서로서로 굉장히 가격을 낮추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가격을 올리거나 낮췄을 때 이 기업 경쟁사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굉장히 눈치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만약에 LG가 가격을 높인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소비자들이 삼성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라고 하는 걸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과점 시점에서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교과서 보세요. 자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담합입니다. 자 동종 제품의 과점 기업이 독점화하는 거 서로서로 힘을 뭉치는 거 자 독점화의 담합인 카르텔의 목적은 뭐다? 가격 결정권을 그들이 갖는 거예요. 공급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최저 가격 설정 등과 생산량 조정, 판매 조정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예요. 삼성과 LG가 담합을 합니다. 자 우리 이 TV나 냉장고 가격 300만 원 이하로는 받지 말자. 300만 원 이상으로만 생산하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산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조절을 해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점화된 기업이 하나의 힘을 하나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즉 이걸 독점화한다 내어 있죠. 그래서 독점화의 담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수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힘을 합쳐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영향력을 한 대 뭉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카르텔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이란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하지만 뭐가 다르냐. 공급되는 재화 등의 품질에 차이가 있는 형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은 공급자들이 있는데 공급자마다 굉장히 큰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원, 미용실, 커피점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생산비의 이외에 판매를 위한 비용 부담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품질의 차이가 있는데 이 품질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을 형성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누가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결국 본인의 품질 차이 즉 차별화를 가지고 뭐예요?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과점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가장 좋은 시장은 당연하게 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다? 굉장히 이론적인 개념적인 얘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 우리 시장의 대부분은 과점이거나 독점적 경쟁이거나 혹은 독점이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완전 경쟁을 제외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힘의 균형이 누구한테 있냐 아무래도 공급자한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도 공급자가 더 많이 갖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결정권 혹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공급 독점 그리고 공급의 과점 그리고 공급에서의 독점적 경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혹은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에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공급자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경쟁 상태에 따른 시장 형태 여러분들 4가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구조와 소비자 권익입니다. 자 여러분 권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어떤 효용 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그런 시장 구조에 따라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효용 이익이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전통적 시장에서 좀 볼게요. 시장 구조와 소비자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 시장입니다. 자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거 형성이 되고 있고 국가 전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즉 소비자의 구매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행위가 자원배분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구매 행위가 결국에는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요. 국가 전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뭐냐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 상품의 다양성 복잡성에 따라서 소비자가 뭐냐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게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판단 능력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냐면 광고 선전 이런 거는 소비자의 판단을 흩들어뜨린다. 자 그리고 독과점 이런 시장이 소비자한테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자 그래서 가격 영향력을 누가 행사한다? 기업이 행사한다. 소비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 시장에는 뭐냐면은 과거 시장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의 구매 행위가 좀 줄였어요. 왜냐하면 제품도 단순했고요. 제품도 단순했고 시장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판매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었어요. 자 제품도 단순했고 시장이 제한되어 있었죠. 왜?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는 시장만 갔고 만나는 판매자만 만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비자는 더 많은 시장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게 소비자가 많이 축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아 다양한 판매자들 중에 누가 좋구나 누가 나쁘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리고 제품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즉 소비자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그 당시에는 또 그 시장 내에 대해서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와 거의 힘의 균형을 이뤘다. 결국 이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건 공급자와 그리고 수요자인 소비자의 어떤 지식과 정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장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제품 자체도 단순했기 때문에 자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의 시장은 그렇진 않아요. 그쵸? 또 하나 뭐냐면 판매자가 누구인지 혹은 책임이 누구 때문인지 명확하게 가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자상거래 제품을 제공해주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즉 그래서 소비자가 조금 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즉 소비자가 불리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게 확대가 되면서 소비자의 힘이라고 하는 게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과거 시장에 비해서 오늘날의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조금 더 힘을 잃었다. 공급자 대비 힘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 문제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무래도 기업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소비자는 약화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비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라서 소비자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주권이 상실했다. 즉 소비자가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소비자들의 체계적 대응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소비자 스스로 이런 주권 즉 소비자의 주권, 권리 혹은 효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대응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의 효용,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소비자 기본법 처음에 만들어질 땐 소비자 보호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름이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바뀌게 된 거겠죠. 자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소비자의 권익 보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소비자 피해 구조뿐만이 아니라 전체 소비자의 복지 향상 그리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소비자 보호법이었어요. 즉 소비자의 피해 구조에만 구제에만 영향을 맞췄다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자 우리 계속 배웠었죠. 권리뿐만이 아니라 뭐도 가져요. 이 시작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가집니다. 즉 소비자의 복지 향상 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자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소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소비자 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꾼 거겠죠. 자 그래서 보호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실현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얘를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어떤 틀을 마련할 수 있는데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소비자 기본법입니다. 자 소비자 기본법에는 소비자의 8대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8가지 권리를 갖습니다. 물론 책임도 갖지만 8가지 권리를 갖는데 일단 안전할 권리입니다. 자 위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안전할 권리죠.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매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는 다양한 대체안이 있고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소비자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라고 하는 8가지 기본 권리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아까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날의 소비자는 시장의 주인이에요. 주체적인 어떤 역할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8가지 권리뿐만이 아니라 책임 결국 의무라고 하는 걸 집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해야 된다. 즉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소비생활에 따라서 국민경제가 바람직하게 발전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얘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소비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 즉 정보도 많이 찾아야 되고요. 비교도 많이 해야 되고요. 심사숙고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상품의 질과 가격 결정에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소비자의 의무입니다. 소비자는 뭐예요? 결국 소비자는 시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가 소비자인데 여러분 소비자는 소비자 시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화폐 투표권 기억나시죠? 소비자들은 시장 내에서 마치 시민처럼 뭘 할 수 있어요?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투표는 뭘 통해서? 화폐를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한테는 돈을 내므로써 더 잘 나아가게 하고 이 시장 발전을 이끌게 하는 거고 나쁜 기업한테는 화폐를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도태되고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화폐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도 갖고 있다? 권리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무 책임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소비자와 유통 환경입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공급자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모든 활동 과정이다. 그쵸?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끌어가는 전달되는 그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제품이 생산 단위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단위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료품과 가공품의 여러가지 유통 흐름이 있겠죠. 일단은 어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완벽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료의 흐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 가공품 가공품이 흘러가는 그런 유통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통기구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단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대형화된 이마트, 마트들 되게 많죠. 결국 뭐예요? 대형화, 단순화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은 아주 다양한 제품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거기서 다 모든 쇼핑을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 유통 흐름을 생략한 거 자 그래서 뭐예요? 판매자,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다단계 근데 이 다단계가 사실은 크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유통이라고 하는 게 중간상이 없는 거겠죠. 중간상 마트나 슈퍼마켓 이런 도소매상이 끼지 않죠. 그쵸?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로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제품을 제조업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동 전달시키려는 일련의 활동과 과정을 시스템으로 제도화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유통 경로는 시간, 장소, 형태, 소유의 유용성을 부과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냐면 소비자들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그래서 소비자 간의 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재고시키고 소유 효용을 증가시킨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시간적, 지리적 제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소비라고 하는 것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은 소비하고 있는 제품들이 이미 몇 달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비록 내가 어제 샀지만 지금 샀지만 만들어진 거는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겠죠. 또한 뭐냐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 소비를 할 수도 있지만 생산된 거는 중국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나라 어디 시장 어디 정말 시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장소도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즉 이 시간과 장소의 불일치를 혹은 줄여주는 것이 바로 유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원하는 때 그렇죠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유통환경의 변화라고 봅시다. 소매 유통기구의 5대 환경인자에서 전반적인 사회환경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환경변화의 요인 환경변화 경향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고 넘어오시고요. 유통과 가격이라고 하는 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형태 소매업점이 진출할 때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저가격 저서비스 그리고 상품 구색을 좀 제한적으로 한다. 즉 상품의 다양성을 좀 제한적으로 하고요. 가격이라고 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제한적으로 하고 가격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걸 낮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초기 업자예요. 그런데 동중 신규 소매업자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경쟁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어? 너 다양성도 떨어지네 그리고 서비스도 떨어지네 가격 낮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나 얘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을 높이고 서비스도 높이고 가격도 높이게 된다. 즉 차별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또 다른 소매점이 또 경쟁을 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 뭐야? 너무 높잖아. 자 그러면 나는 가격 낮추고 가격 낮추고 마진 낮추겠어 라고 하면서 또다시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수레바퀴처럼 되풀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수명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는 시간이 바로 수명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도 수명주기를 갖고 있듯이 뭐도 갖고 있느냐 자 제품도 수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매점은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의 단계로 경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품도 갖고 있지만 소매점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소매점이 도입되는 요 때가 있고요. 소매점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됐다가 쭉 더 이상은 힘을 잃게 되는 세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입기, 성장기, 성장을 확 이루는 단계 그리고 성숙기 클라이막스를 찍고 세태하는 단계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치 사람과 제품처럼. 그렇죠? 소매점도 바로 이런 수명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장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